기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격증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Assist Database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C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기출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합니다. 기출 문제 폴더에 가시면 자격 매출이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자격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성명, 학번,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자격증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포함되거나 그러면 아래에서 포함하는 값이라고 하시고요. 조건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포함되거나 또는 선택하겠죠. 또는 또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가 포함하는 값이라고 선택하신 다음 워드 프로세서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째 기준은 자격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번째 같은 자격증이라면 성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다음 마침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표 형태로 데이터 자격증 시트의 A1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가 성명, 학번,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워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데이터는 자격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같은 자격증이라면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자격 현황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의 문제를 작성하실 때는 A, 첫번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A3셀부터 F28셀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취득일자 중에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입니다.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OR 함수가 들어가야겠죠. OR 가로 여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구할 수 있는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치득일자가 있는 F3을 선택하되 F10에 있고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위크데이를 통해서 구한 값이 여기에 리턴 타입을 만약에요. 심표하고 2라고 넣으시면 숫자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숫자 1,2,3,4 라고 반환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토요일이면 6일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일요일이면 7이 되겠고요. 만약에 리턴 타입을 2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위크데이 함수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화요일이 3번이라고 됩니다. 토요일은 몇 번이 될까요? 7번이 되겠죠. 그래서 7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7번 넣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심표, 미크데이 그 다음 취득일자가 있는 F3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달러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일요일에는 숫자 1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이라고 넣으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OR은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조건은 위크데이를 통해서 날짜를 넣었을 때 요일의 값을 구하는데 리턴 타입에 대한 생략이 되어 있으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구해지고요. 일요일이니까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7번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한 번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이제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함수가 라이트 함수 하나네요.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2고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건데 엔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 따로따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시행청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라고 두 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조건의 위치는 A30셀부터 컨트롤 V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부 서식에 적용된 걸 복사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직접 타이핑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수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격증명이라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고요.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거니까 바로 옆에다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자격증명에 가서 끝에 몇 글자를 추출하죠?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급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2급과 같습니까? 라고 큰 타운표 묶어서 처리를 하시면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급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서 학번가, 그 다음 성명가, 학가 자격증명 4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복사 위치는 A3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아래쪽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둘 다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4개에 해당한 필드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A35부터 D35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 2급으로 끝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 2급으로 끝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시행처가 대한상공에서는 따로 추출하지 않았지만 확인하시려면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 추출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본 작업의 네 번째 자격 현황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작업 현황 시트에서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 가운데 인쇄하려면 여백 탭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에 가셔서 바닷글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바닷글 편집에 가셔서 가운데 구역을 선택하시고 총 몇 페이지 중에서 총이라는 글자를 넣으시고요.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 문제에서 페이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중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현재 페이지 번호 들어가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 들어가신 다음에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띄어서 페이지 스페이스를 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띄워 주시는데 중 자 다음에 한 칸을 안 띄었네요. 바닷글 편집에 가서 중 다음에 한 칸 정도 스페이스 띄우고 확인하시면 총 지금은 현재 1페이지 중 1페이지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닷글에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바닷글을 설정하셨고요. 시트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기는 A1부터 F28 영역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 영역에 A1부터 F28까지 선택합니다. 용지 방향은 페이지 탭에 가셔서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현재는 총 1페이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라고 되어 있고 범위 지정한 데이터를 용지 방향 가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페이지 네이아웃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명 대한상공예의소에서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대한상공예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치득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는데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학과를 드래그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A3과 같습니까? A4와 같습니까? A5와 같습니까? A열에 있다라고 고정하시려면 F4, F4, F4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여시고요. 시행청을 드래그합니다. 시행청에 대한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 값이 대한상공에이소 B엘, C엘과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B엥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경영학과의 대한상공에이소 시행처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각각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한 문제에 나와 있는 개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은 오른쪽 표 2의 취득 명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얘는 카운트랑 이프랑 레프트, 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먼저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프 함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명의 컴퓨터 활용 비서라는 글자 이 해당 자격증명의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글자수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LEFT D10부터 D3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레프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심표 개수가 들어가는데 개수는 몇 글자이냐면요. 랜 함수를 다시 한번 통해 랜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의 글자수를 구합니다. 가로 닫고요. 네. 그 다음 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에 가서 랜 함수를 통해서 글자수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면 O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면 비서라면 두 글자가 구해질 거고요. 워드라면 두 글자 그래서 레프트를 통해서 글자수까지 결정하셨고요. 이제 구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몇 글자를 추출했는데 다섯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값이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습니까? 첫 번째 비서 2급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지 않죠. 사무자동화 까지 추출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지 않죠. 그래서 다섯 글자를 추출한 값이 컴퓨터 활용까지 같는지 값을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를 구하려면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 3의 숫자가 들어 있는 데이터는 학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A10부터 A37 영역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탔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번이 추출되고요. 그 학번의 몇 건인지를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십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개수를 구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표 4를 참조해서 표 4면 아래쪽에 있네요. 자격증 별 장학금에 해당한 표 4를 참조하셔서 표 3에 자격증 장학금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먼저 VLOOKUP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격증 명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두 번째 열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자격증 장학금이 구해지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0이라고 표시하고요. 오류가 없다면 지금처럼 각각의 금액을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구하신 F1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구한 값에 에러가 있습니까? IS ERROR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에 오류가 있다면 신표 우리는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VLOOKUP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값을 컨트롤 C VLOOKUP에 대한 수식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 하셔서 오류가 없다면 지금 구해진 값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IF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0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장학금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의 3번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다시 2번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문제는 Today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의 결과와 제 화면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 따른 연식 그러면 는 하시고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열함수를 통해서 Today 이열함수는 연도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Today는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값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연식을 뺀 다음 더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값은 그냥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구해진 값이고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인덱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연수가 지금 이렇게 300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3년이거든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3이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3은 경감률이 5%입니다. 라는 값을 찾아오고 싶어요. 물론 VLOOKUP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지만 문제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의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데이터를 찾아올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경감률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거든요. B19부터 B32 영역에서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경감률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주시고요.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는 1년 1년수면 첫 번째 2년은 두 번째 3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연수만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이열함수와 투데이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값 300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3이라는 값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값만 넣어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3년에 해당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5%라고 값을 찾아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연차수에 따른 값을 찾아와서 이렇게 경감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여러분의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n 자동차 세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이라고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배기량이 천 이하일 때는 케이스 작거나 같다 천보다 작거나 같다면 문제에서 갓의 표준을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의 표준을 100이라는 값을 대입시켜 주고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이슬을 계속 반복해서 쓸 거니까 복사해서 1600보다 이제 천보다 작지 않다면 이제 천보다 큰 데이터만 남아 있잖아요. 1600이라면 갓의 표준을 140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한번 2500보다 작거나 같다면 200이라는 갓의 표준 값을 줄 거고요. 다시 이제는 2500보다 크다면 문제에서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 셀렉트 케이스 구문 사용하라고 했고요. 배기량 입력받는 값에 따라서 갓의 표준이 1000 이하는 무조건 100으로 처리 끝냈어요. 남아있는 데이터는 사실 1000 이상이거든요. 1000보다 크고 1600보다 작은 데이터는 140 이제 또 남아있는 데이터는 1600 이상이겠죠. 1600을 초과 1600을 초과하겠죠. 1600을 초과하고 2500보다 작거나 같으면 200 그 다음 2500을 초과하면 220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 값을 갓의 표준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계산하는데 FN 자동차세는 입력받은 대기량에다가 곱하기 가세표준 이라고 입력하셔서 곱하셔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자동차세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FN 자동차세 선택하고 확인 배기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자동차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계산 작업 5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I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IJK K의 네번째 K4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봤더니 학급 직급을 선택하셔서 행 네이블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를 선택하셔서 열 네이블 배치합니다. 갑에 다가는 기본급 상여금 급여 총 합계를 급여 합계를 드래그합니다. 갑에는 기본급 상여급 그 다음에 급여 합계 이렇게 세개 갑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갑에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요. 행 레이블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총합계 가셔서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아래쪽에 열의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피버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기본급 입니다. 기본급 가 상여금 필드에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합계 기본급 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천 단위는 생략하는 거네요. 천 단위마다 심표를 하며 기본 단위가 천이 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 단위 구분기호 넣겠다면 샷컴마 샵샵샵 인데 뒤쪽에 있는 천을 생략할 거니까 심표를 넣어주면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샵컴마 샵샵샵 심표 넣으시고 확인 확인 다시 한번 상여금도 마찬가지로요. 마우스 오른쪽 문제에서 기본급 상여금 이니까 상여금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샵컴마 샵샵샵 심표 하시고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합계 급여 합계 에 대해서는 합계 급여 합계 필드 에서는 값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 값 표시 형식을 이용하셔서 열 합계 비율로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테이블 스타일 입니다. 피벗테이블 스타일 디자인 탭 에 피벗테이블 스타일 에 가셔서 밝게 15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번 이라면 왼쪽에 있는 15번 을 선택 하시고요. 옵션 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 체크 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피벗테이블 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아까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 하셨고요. 문제 더블 클릭 하시고 열 너비를 조절 하시면 문제 제시된 피벗테이블 작업이 완성 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땐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3개 휴대전화시장 표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22부터 H17 영역에다가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표 1의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2의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대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H4부터 H5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했습니다. 드래그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연결할 매크로는 통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는 통합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통합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 A4 데이터 계열에 대한 추세선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그리고 나서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을 선택하시고 예측 구간에서 예측 구간에서 한 구간 앞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에 그 다음 예측에 앞으로의 숫자 1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합계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보조 세로 갑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보조 세로 갑축을 표시하려면 기준이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 계열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의 보조 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 보조 축에 대한 눈금이 보조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소 값은 750 최대 값은 950 주단위는 5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은 담배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축제목의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에 연또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축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축제목의 보조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 에다가 합계 라고 축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다 입력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요. 차트 제목의 그림자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고 검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가로 눈금선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 가로 축 눈금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의 눈금선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 눈금선에 없음을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내 탭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하시고요. 다음 범내 대한 서식이 또 선택하시고요.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색에서 실선에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에 검정색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와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데이터가 같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데이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네요. 연도가 2020년인데 제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되어 있어서 연도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연도를 수정하시면 바로 차트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해당한 차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문제 파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요. 파일을 제가 일부 수정을 했고 저희 영진 사이트에 통해서 수정된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 5문항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결제하기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 폼을 선택하시고 결제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OPT 신용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OPT 신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이골 추루라고 하시면 옵션 신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종료 문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제 화면 폼에서 선택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어 드롭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푸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신용 카드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OPT 신용 이 추루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클릭 했는데 어 선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요. 선택을 선택을 클릭 했는데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면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서 A4부터 A6 영역이 선택의 표시가 될 거고요. 신용을 선택하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A9부터 A12 데이터가 이 선택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잠깐 창을 한번 닫아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 개체에서 CNB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프로시저가 체인지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드롭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버튼 클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출입값이라면 저희는 CNB 선택에다가 .row 소스로 연결할 데이터는 A4부터 A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옵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였잖아요. 그래서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 은행 선택했을 땐 데이터 연결했으니까 나머지는 신용카드가 되겠죠. CNB 선택의 로우 소스는 A9부터 A12까지 선택하시고요. 연결하시고요. 엔드입으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럼 한번 창을 닫아보시고요. 결제하기 버튼 눌러서 은행이체를 선택하면 은행이체 은행명이 나오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사 이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체 신용카드 결제 종류 선택하고 각각의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 결제 종류 카드 은행명 금액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실 건데요. 결제 금액은 기준세부터 잡을까요? B6세 B16세 A16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보통의 문제로 따지면요. 보통의 문제로 보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개수가 연결된 개수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영역이 1부터 15까지 연결된 개수 하나에다가 연결되지 않은 15랑 그 다음에 줄바꿈할 수 있는 데이터 1을 도해서 그냥 16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제 종류는 AR이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셔서 종료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가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는 range b 16셀부터 current .current region .rows 카운트를 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15행과 새로운 데이터 입력할 줄바꿈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16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출입값이라면 저희는 sales i,1에다가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나머지는 else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sales i,1은 a,1에다가는 신용에 해당한 캡션을 표시하겠습니다. if 수구문을 닫겠습니다. 엔드 닫으시면 되고요. sales i,2 두 번째 에다가는 선택 cn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les i,3에다가는 직접 입력한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 시트에 입력될 때 숫자가 숫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금액에다 1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결제하기 눌러서 은행 이체 선택하시고 만원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되시고요.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뭐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